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주말을 지나서도 LA 지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하루 확진자 수가 금요일 이후 사흘 연속 3천 명 선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환자 수는 1천 명을 돌파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 집계에 따르면 8월 첫날이었던 어제 코로나19 신규 감염자 수는 모두 3,045명, 지난 금요일 3,606명, 토요일 3,318명에 이어 사흘 연속 3천 명대를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2,361명입니다. 다소 감염 속도가 진정된 수치로 보일 수 있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주말 확진자 수는 집계에서 반영이 늦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신규 감염자는 훨씬 더 많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주말 확진자 수가 제대로 집계되는 이번 주 중에 1일 확진자 수는 4천 명 선을 넘을 것이 매우 유력한 상황입니다. 신규 확진자 수보다 더 우려되는 것은 병원 입원 환자 수입니다. 주말로 접어든 토요일 1,071명으로 다시 1,000명을 돌파했고, 어제는 1,096명으로 더 늘어 이제 1,100명대 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중 중환자 씨를 차지하고 있는 중증 입원 환자 비율이 20%를 넘어선 상황이라 언제라도 다시 병실 공급 부족에 따른 의료 대란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LA 카운티 백신 접종률이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은데도 이처럼 확산이 빠르게 이뤄지는 데는 그만큼 델타 변이의 전염성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65세 이상 카운티 주민들의 백신 접종률이 90% 이상이고 16세 이상과 12세 이상 접종률도 각각 71%와 70%를 기록하고 있지만 아직 백신 접종이 불가능한 12세 미만 어린이들을 비롯해 미접종자 비율은 전체 인구 대비 48%에 달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델타 변이 확산에 경각심이 커지면서 주민들의 백신 접종에는 속도가 붙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월 19일에서 25일 사이 처음으로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들의 수는 6만 9천 58명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전주보다 7천 5백 명, 2주 연속으로 접종 횟수가 늘어난 것입니다.